그런 의미로다가 그럼 천이 나무는 나에게 마스크다. 갑자기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왔구나. 근데 이거 어떡하지? 너무 크게 들렸네. 왜 마스크지? 누구 같은 시대에 나를. 감출 수 있고. 나를 안 좋은 그런 것에서 안 좋은 그런 감정들과 이런 것에서 나를 막아준. 오해. 아니 문란성 좀 이따 해. 마스크 같은 존재랄까? 막아주고. 나한테 막아주고. 이렇게 케어해줬다. 형 왜 나는 안 도와줘? 누나는 옆에다. 아니 불판이라 도와줄 수 없어. 아니 너는 아니. 불판이라서. 뭐라도 하나 해야 돼. 너는 안 맞은 게 다행이야. 도와주면서 묻어나게 애썼단다 내가. 확실히 가서 한번 돌려보자. 맞다. 여백임이 아니? 내 말 좀 들어봐.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 하니까. 제발 좀. 아유 귀여워. 아유 귀여워.